그냥 마법으로 갑시다 마법으로 가 젠장 아 아 아 으어어 요우 조심조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오우 어우야 잠시만 안보였어 어우씨 잠시만 하나도 먹고 퐁 퐁 퐁 퐁 공격해야지 뭐 퐁 퐁 퐁 퐁 요오 오우 죽는다 죽는다 괜히 법사로 했어 괜히 법사로 했어 어어 일단 에스트 분배 좀 바꾸고 올게요 그냥 직검을 할까 직검? 차라리 그냥 직검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직검이든 아니면 에스트 비율이든 바꾸고 옵시다 하하 아 돌아버리겠네 응? 누구를 먼저 죽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때려야 하는가 우리 저부 와도 이 정도? 브레데이비케어로 브레데이비케어로 잠시만 살점을 뜯어먹는 조보가 있지 않나? 나 출혈 여 내용 이름…. ixa 이거 끼자 무깨를 잠시만 무기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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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лж 불구 psycho 칼이 어 하면은 400정도인가 일단 월광검 빼고 어 그냥 직검으로 다크소드로 때려봅시다 다크소드로 하면은 그래도 좀 때릴만 하겠지 타이밍이 아 그때 괜히 2회차로 했다 어 그냥 1회차 캐릭으로 할걸 그랬어 애들이 생각보다 피가 많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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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둘다 다 흘려들면 어떻게 하니 호우 자 한 놈 빨리 변신 바꿔 포지창 변경 반지도 바꿔야겠다 어차피 마법 안쓸 거니까 마법도 안쓸 거니까 반지도 바꿉시다 어 전략을 바꿔야겠어 전략을 바꾸자 연사반지 뭐 이리 많아 이거에다가 이거 말고 어딨니 녹화 녹화반지 3가 여기 있다던데 이거 GLC에 총에 총에 반지 플러스 이거면 할만하겠지 갑시다 내가 그대들의 방패란해 그만 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우야 아프다 호호호호우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방송진지 벌써 40분이나 됐네? 일단 다시 해봅시다 잠시만 이거 나 그러고 보니까 기억난건데 이거 저거 소환할 수 있다겠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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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기사 케일 100명을 소환합니다 하이씨 이렇게 편한게 있었는데 에이 진짜 야 니가 한눈만 맡아라잉 가자 뭐이리.. 잠시요 뭐이리 많아? 자 갑시다 아 든든하다 솔직히 NPC 100명은 어그로만 잘 끌어져도 충분해가지고 야 안오니? 아 저기 같이 때리고 있구나 걔 얘가 호우 야 와라 야 와라 야 와라 야 와라 할만한데? 하나씩 이면 뭐 이정도는 호구지 하나씩 이면 이정도는 호구지 하나씩이면 이정도 호구지 솔직히 음.. 얍.... 얍 얍.. 가.. 얍! 얍! 됐됐됐됐됐됐 아슝! 하하! 자 든든하다! 오 근데 개일 되게 잘 싸웠는데? 아 근데 얘네 피가 왜 이리 많아? 아하! 아 진짜 피 더럽게 많네 휴우 2019년 훌쩡 주만 오우 와 아파파파파파파 어우 맹더어억 독시락 야 근데 겟 겁나 쎄다 겟 진짜 쎄다 야 겔 진짜 쎄구나 퐁 오야오 자 이거마다 아 어 determined 살려주시오 잠시만 아 에스 잘못 먹고 있었구나 어쩐지 피가 안 차더라 야 야 근데 걜 진짜 세다잉 뭐지? 저 발광 저 발광은? 조심조심 나 그냥 이거 안싸워도 될거 같은데? 혼자 싸우기에 저도 이기겠는데? 오오 위험해 위험해 야 나나나나 역시 어? 그래도 기본은 그냥 호구구만 어? 이렇게 어려운 보수는 아니다 혼자가 아니라면은 나이요 나나나나나나나 나 하고싶어요 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어? 아 저거 싫어 시자시자 저거 사거리 벗어? 안돼 게일 죽으면 안돼 게일 너 피 없니? 너 에스트 없니? 잘가 게일 고마웠어 피 채우고 어 에스트 없다 큰일났다 독있는데 독있는데 큰일났다 그냥 죽여 야 죽여 죽여 이씨 그냥 월광검 들어도 되겠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월광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월광검 롤롤롤 한번 혼자 잡아봐 아니야 아니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직 나는 고리의 도시 초보라고 배짱 부리지 맙시다 어 괜한 배짱 부리다가 굴러갈라 참 그러니깐 이거 상이가 잠시만 이거 좀 보자 괜찮은데? 에헴 에이 아니야 마법소재는 이런거 아직 입지 않는다고 갑시다 롤롤롤 isons leve의 퐁 퐁 크아아.. 미자국들 봐 퐁 어..어..어..어..어.. 오우.. 안되겠다 이거.. 한 손으로 만들자 위험하다.. 호잇! 롤롤롤롤롤 야 근데 겔 진짜 쎄구나 어? 어그로를 한 명이 끌어주니까 일이 편할 수가 차분하게 일단 하나요 이제 상처입은 데몬이나 잡읍시다 야 야 뭐하고있어? 어? 앞잡은 해야지 에헤이 얘가 아직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프리딜타입니다 프리딜타입니다 때려 자 투입시다 자 선물이야 하 히 이삼 이삼 도매 즉 롬에 딜보소 엇 겨이 잘 싸우니까 난 서포터나 해야지 난 서포트 해야지 봐바 게일도 마법으로 싸우잖아 오야우 위험한데 이때가 프리딜 타임이었던 것 같은데 오야우야 살려준메 살려준메 그래도 이제 조금씩 눈에 익으니까 할만하네요 할만하네 아니야 미안해 안까불게 피한번 더 태워 몫이 몰라나 호잇 이 자식 어서 어허 그래도 이번에 아까보단 여유롭죠 야 대 근데 그러기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 얘네 피만 많아 피만 많아 피만 나도나도나도 나도나도나도 나도 때릴래 야 뭐해 안 때리고 오호 조심조심 아 맞아 날면은 1초에서 2초 있다가 두르기 어 처음보는 패턴인데 야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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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은 죽었다 이놈은 죽어있다 때끼 야 야 야 야 아 아 힘들었다 아 근데 이거 역시 닥솔 아니랄까봐 이거 지금 npc긴 해도 백령을 부르긴 했는데 할만한데 이거 이거 그냥 초회차 캐릭으로 봐야겠다 어? 근데 1회차 캐릭으로 봐야겠어요 피가 너무 많아 어? 아니 무슨 놈의 피가 이리 많아 아 야 야 진짜 난이도 쓸데없이 높였네 어? 무슨 무슨 요왕이랑 골드랑 섞어놓은 거를 야 야 진짜 일단 랩업좀 합시다 뭐를 할까 자 뭐를 할까 하 근력? 지성? 신앙인가? 지성이네 지성이네 신앙 고개 아시원 지성이네 저거 좀 마저 먹으러 갑시다 저거 우리가 템을 못먹은게 많잖아요 템 좀 마저 먹으러 갑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니? 응? 여기서 어떻게 올라감? 이씨 여기 안되나보다 여기 안되나보다 뭐 여기로 다시 올라가죠 뭐 어? 라프 어디갔네? 아 여기다 여기다 야 나 보스 잡았다 오 너 좋은 애구나 너 좋은 애였구나 오케이 땡큐 아싸 원반 하나 얻었고요 그것도 난 고생 안하고 제가 꽁으로 뒀지요 아싸 이게 웬 떡이냐 잠시 잠시 이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이씨 흡 어 호 호 호 호 어 아유 괜찮아 모래주술사 세트 거의 다 먹었어요 다 먹었나? 다 먹었나? 잠시만요 좀 볼게요 다 먹었나? 상의 장갑 하이 스커트 오오 음흥 음흥흥 음흥흥 컴컴 음흥흥흥흥 아흥흥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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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흥흥흥흥흥 아아 괜찮네 음 음 아주 칭찬해 자 갑시다 여기서 떨어지는건데 비늘 우우 제주제주 제주제주 아니 저걸 어떻게 하라고 어? 아니 저걸 어찌하라고 아 돌아버리겠네 일단 저거 본체부터 본체부터 찾읍시다 뭐야 이거 지크의 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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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코물 콧물? 딱지? 아홉코가 왜 이리 킁킁대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안그래도 잠불날려서 슬퍼죽겠는데 이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잠시만 껴었어 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아 샤라 아이고 샤라 아이고 샤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슬프지 않아요 아하하하하하 하 찬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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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오오 잘못떨어짐 나는 파밍을 하고싶다 나는 파밍을 하고싶다 고맙다